잘 안되는 게 따로 있어요? 스매싱? 곧 죽어도 스매싱이에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항상 말했던 거 생각하면서 그렇지, 항상 각 잡아 기다렸다가 스윙! 미리 돌리지 말고 어깨 열고 그렇지, 기다렸다가 방금도 뒤로 갔어요, 상체가 자, 자세 잡아! 앞으로, 자세 잡고 앞으로, 그렇지, 기다려 항상 기다렸다 손목, 그렇지 기다려, 손목 하나, 둘, 좋아요 따라가, 따라가 셔틀 있는 쪽으로 항상 발 따라가고 하나, 재경복 각 안 잡고 그냥 뒤로 떨어져 중심 앞으로 떨어져야지 항상 어깨 열고 중심 앞으로, 그렇지 준비, 시작 스윙! 클리어인가요? 다시, 둘, 셋, 스윙, 그렇지 항상 손목 좋아, 손목 그렇지 더 위로 따야, 위로 따서 더 눌러, 그렇지 위로 따서 더 눌러 스윙 빠르게 그렇지, 스윙 빠르게 하나, 둘, 하나, 둘, 바로잡아 하나, 미리 돌리지 말고 기다려 하나, 둘, 하나, 둘, 기다렸다가 하나, 스윙이 계속 흔들리면 안 돼요 빠르더라도 잡고, 하나, 둘, 바로잡아요 자, 바꿔주세요 자, 준비 각 잡아 하나, 둘, 각 바로잡아야 돼요 때리고 이런 공 왜 이게 왜 흔들려, 왜 흔들려 어깨 열어야지 하나, 열어 둘, 그렇지 항상 공이 바로 오더라도 열어 그렇지 하나, 둘, 열어 기다려, 더 기다려야지 하나, 둘, 기다렸다가 하나, 좋아요 기다렸다가 하나, 잘 기다려놓고 스윙이 너무 느렸죠 방금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바로 열어 하나, 열어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따라가서 하나, 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왜 걸릴까요? 왜 걸리는가 그렇죠? 항상 바라던 거죠 더 기다려야 돼 자,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손모 떨어질 때 지나면 위에서 미니 스윙 다 끝내고 떨어져야 돼 스윙 더 빨리 더 더 위에서 더 빨리 그렇지 위에서 더 빨리 하나, 위에서 빨리 진짜 힘들죠? 힘들어, 이제 힘들 때가 됐어요 힘든데 스매싱 괜찮겠어요? 오케이 준비 하나, 자, 대각 스매싱 때려봐요 여기서, 여기로 스매싱, 대각 스매싱, 직선 스매싱 준비 코스 보고 때리고 때리고 열어 둘 떨어지면서 스윙이 아니라 위에서 치고 떨어져야 돼요 그렇지 위에서 좋아요 기다렸다가 항상 발이 먼저 가야지 하나, 둘 기다려 하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좋아 하나, 둘 방금은 점프를 너무 빨리 뛰었어 그래서 걸린 거예요 더 기다려 준비 시작 하나, 손목 세다고 좋은 게 아니라 했어요 하나, 둘, 셋 자세, 자세 하나, 둘 하나, 발 스텝 하나 스텝 어떻게? 따다당 열고 하나 어깨 열어 하나 열어놓고 하나 이거 이건 뭐야? 자, 집중 하나 더 기다려 더 기다렸다가 한 번에 그렇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그렇지 그리고 게임할 때 대각 스매싱은 진짜 되도록 안 때려야 되는데 가끔 이제 가운데 쪽으로 몰려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수비가 조금 약한 것 같다 그러면은 저기 깊숙이 찌르고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준비해야 돼요? 대각 스매싱 때리고 무조건 사이드 아니면 뒤에 무조건 가야 그거 생각하고 때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잡혔을 때 때려야 되는데 밀렸을 때 이거 대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는 알겠죠? 이제 대각 스매싱 직선 스매싱 대각으로 스매싱 직선으로 스매싱 준비 하나 그렇지 항상 스윙 자세 똑같이 자세 똑같이 하나 둘 공이 빨리빨리 온다고 해서 지금 타이밍이 계속 안 맞죠 항상 내 타이밍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나 둘 하나 기다려 둘 하나 둘 하나 그렇지 둘 따라가서 하나 각도 잡고 둘 자 숨 쉬세요 천천히 천천히 파이팅 하나 둘 셋 하나 좋아 기다려 둘 발 너무 빨리 바꾸지 말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따라가서 스윙 기다렸다가 하나 기다렸다가 하나 다시 집중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하나 들어오면서 준비 하나 둘 각도 잡아 각 잡아 그렇지 더 잡아 잡아놔 그렇지 하나 마지막 한 주씩만 더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터치 기다렸다가 하나 더 대각 둘 그렇지 하나 더 대각으로 둘 그렇지 따라가서 하나 기다렸다가 둘 더 잡아 잡아 하나 좋아요 따라가서 둘 다시 다시 하나 둘 좋아요 기다렸다가 어깨 알고 하나 둘 때려 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한 줄씩 해야 되나봐요 한 줄 하니까 열심히 때리는 것 같은데 네 다음 주부터 다른거 어? 다음 주부터 다른거 왜 스매싱밖에 안해요 근데 네 제가 할 때 드롭이랑 그런거 좀 할게요 아 그래요 스매싱이라고 하니까 안 힘들어요? 네 그쵸 스매싱 이제 잘하시는데 네 다른거에요 다른거 쉬크 상 쉿 상 상 웨지 상 상 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